아.. 2019년.. 11월 13일 스타트! 고우! 공포방송 넘버버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초원래 잘하고 있었나? 저게 원래 잘하고 있었던건가? 저게 원래 잘하고 있었던건가? 저 단동차가 올릴거라고 있었어? 저게 어떻게 해? 저게 잘하고 있었었나? 역시 뭐가 지금 나를.. 때리는게 아니라 왜이렇게.. 소리..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? 혹시 저 기억하세요? 혹시 저 기억하세요? 누구십니까? 뭐라구요? 맞죠? 그 분 맞죠? 그 분 맞죠? 혹시 이것 때문에 지금 화나신 거예요? 이 분 맞죠? 그 분 맞죠? 그 분 맞죠? 그 분 맞죠? 9-10-10. 네, 이 분 맞죠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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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베베베 베베베베 베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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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 베베베 베베베 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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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밖에 누구 있다? sor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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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공교롭게도 걔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반응이 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기 가능하시겠지? 빨리 무슨 말들을 한번 해보시죠. 왜? 왜? 왜 왔냐고? 지나가는 사람입니다. 저 몰라요? 저 여기 몇 번 왔잖아요. 저 여기 몇 번 왔잖아요. 지금 한카치의 말 한마디입니까? 아마 확신이 분명히 안 나왔어요. 여러분들 왜이래 이번엔 나갈꺼야 나 나갈꺼야